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아내에게 그 그냥 평소에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사랑한다고 하면 쑥스럽잖아요, 평소에 말도 못하는데. 이 노래는 노사인 씨에게 제가 한번 원한 곡 다 불러드리려고요. 원한 곡 다 불러드리려고요. 안 불렀군요. 서프라이즈로. 내가 이 노래 하는 동안 딴 데 보지 마시고 저희에게서부터 눈을 절대 띄지 마세요. 네. 나한테 눈을 띄지 말라는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. 나한테 눈을 띄지 마세요. 씨의 눈을 띄지 마세요. 너희도 너희뿐 맞게 나타낼 수있어요. 나한테 눈을 띄지 마세요. 제가 정말 바람이 안 하고 많고. 내가 심리다,urf을 날고 있어요. 나한테 눈을 띄지 마세요. 하나, 둘, 셋, 넌, 둘, 셋 간식, 간식. 간식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네. 아유, 뭐였지? 한 벗다리, 한 벗다리. 한 벗다리. 저분은 사 웃었네. 간식, 간식. 아, 네. 좋아하셔. 아, 노선 씨 신났어. 의상도 너무 잘 고르셨어요. 너무 멋있다. 맞아요. 밤하늘. 로브 입으시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oration. 촛불. 이게 너무 좋아.